쪼개미의 대명사 역시 이거 감사합니다. 저 한쪽 분당해 주시려고 지금 생신이에요? 언감생신 뿌리도 기가 막힙니다. 이러니까 전체적인 더 이쁜데요? 훨씬 낫죠. 아 진짜 한쪽 떼어 놓고서 팔걸 그치? 그러니까요. 그랬어야 되는데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옷만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리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리스님이시고 보리스님 사모님이신 보리차님이시고 부부가 강릉에서 같이 와 오셔서 보리차 한 장씩 드시면서 분갈이 하시고 또 2022년도 대박 아이템으로 거의 금강복급의 천재호 세종급의 천재호를 훨씬 낫죠? 특이한 패턴이잖아요. 네네. 정말 이쁩니다. 하나를 키워도 이런걸 키워야 되는데 무늬가 얇은 쪽이 하나를 키워도 이런걸 키워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걸 100개를 키우니 그러니까요. 저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봐봐요. 정말 너무 이뻐. 무늬가 나중에 아주 명품입니다. 좀 활력제에 당하다 좀 부드러워지면 뿌리를 이 사이로 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뿌리가 이 한쪽인데 뿌리가 이렇게 지금 너무 많아갖고 원래 신학 엄청 세개 네개 붙을 수도 있겠어. 그럼 대박인데 진짜. 응? 그죠? 네. 갖고 싶어 죽겠죠 지금 뭐? 네. 진짜 갖고 싶어요. 자 한번 어필 한번 해봐요. 어떻게 가고 싶은지 어? 한번 친군데 어? 친구야 우리가 남이가? 남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꼭 빌할 때 빌할 때면 우리가 남이가 자꾸 어 나도 나도 괜찮아 난 좀 아는데 아 그래? 요거 있으면 끝났지만 갖고 싶은거 없다네. 이거 있으면 당분간 난 생각이 없지. 응 요거 있으면 끝났죠. 이 패턴이 2022년도 난 네이버 끝났습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게 작년에 금보다 한 20개 팔더니 요거 하나 들어오네. 아니죠. 차도 차도 바꿨죠. 업소리로 어 난초파라서 차 바꾼거요? 그렇죠. 어 그거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그래서 차 바꿔갖고 보리차님을 데리고 오셨구나. 소문이 너무 날까봐. 아하하 우린 언제 바꿔? 아 되게 많이네. 이제 남의 차들만 바꿔 가지고 차도가 없네. 우리는. 그죠? 차도 없죠. 인도는 많아요. 하하하